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라고 하고요. 이경수님. 네, 3학년 7반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복명동에서 왔어요. 아, 복명동. 무슨 일 하세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어디 학교? 아, 학교 아니고요. 학원입니다. 학원! 아, 그럼 과목이? 원장입니다. 아, 원장님이시구나. 그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복명동에서 하죠. 아이파크 있는데. 아이파크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궁금해요. 이거, 이거, 이거 밝혀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밝혀야 돼요. 난리나게 했어요. 네, 밝혀야 됩니다. SAT 학원이라고 합니다. S-A-T 학원. 네, 단골 손님이 저희 차량 운전해주세요. 네, 알고 싶었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골 손님이 여기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그렇죠. 어느 쪽에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그렇군요. SAT 학원은 뭘 가르켜요? 영어, 수학 가르칩니다. 두 개만? 네, 딱 두 개만. 입시 전문? 네, 그렇죠. 어허, 그러시군요. 우리 원장님께서. 언제 차려주신 거예요? 혼자 차렸냐고요? 언제쯤 차신가요? 언제, 2007년도입니다. 오, 오래되셨어요. 네, 자리 잡으셨겠네요, 완전히. 네, 자리 좀 왁 잡았죠. 네, 2007년도에 자리셔서. 학원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애들이요? 네. 좀 있습니다. 네, 대체 몇 명이나 돼요? 얼마 안 돼요? 한 200명. 200명? 오, 영어, 수학 가르치는데 2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아이, 별로 안 됩니다. 오, 엄청난 거예요. 저 하지만 300명. 네, 아, 짭짤하시겠다. 돈은, 아, 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AT라면 미국 대학 입시 시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요. 원래는 그런데요. 솔로십인데. 네, 저희는 스튜디오 대학 입시 시험에서. 네, 조금 바꾸셨구나. 네, 살짝 이용했구나. 네, 살짝. 네, 도용하셨구나. 마, 아, 아. 괜찮아요? 네. 워낙 유명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도전곡. 네, 아까 들어보셨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준비된 곡이 뭡니까? 내 사랑의 곁에. 내 사랑의 곁에. 네, 원래 이렇게 무난한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은근히 어려워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은근히 어려워요. 술 많이 취했으니까 좀. 네, 85점이 안 되면 어떡한다? 술값은 제가 내야 되네요. 아, 뭐 술값까지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쏘면 됩니다. 네, 쏘겠습니다. 한 병씩. 네, 자, 가보세요. 네. 자, 열렬한 박수. 네, 한 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30명 온 것 같아요. 같은 편이에요. 한 30명 온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겠는 나를 당신의 그 숨 뒤에서 함께하는 것 같아요. 천리 없는 욕심에 그만은 미련하고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이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의 널 줄은 모르고 왜 쓸리도 나설고 멀기만 한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온다 이 말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은 내 곁에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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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 힘겨운 나를 너마저 떠나면 빛을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 빛을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 빛을 거릴 내가 안길 곳 아 잠깐만 잠깐만 인사 좀 해야죠 자 어떤 분은 고음에 약하다에 손목까지 걸까 말까 고민 중이래 고음에 약하다 고음이 왜 약하셨어요 김강석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달아는 안되고 90점이 넘어야 돼요 연달아 할 수 있으면 앵콜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점수가 아니 점수가 네티덤들 점수가 80점 초반이에요 거의 네 80점 82점 84점 그래서 네 벌금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병씩 네 한 병씩 돌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애석하게도 우리 그 학생분들한테 한마디 네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맞아서 네 새 학기 맞아서 우리 원장님이 한마디 네 선생님이 있고 네 열심히 하자 너희 끝까지 간다 네 그럼 올해 올해 된다 네 된다 자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SAT 학원 원장님께서 네 여러분들 또 노래 한 곡 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끝까지 간다 아 좋았어요 네 네 네